랩을 수정하고 내가 입고 싶은 옷을 입는 게 아주 큰 바람이었을 때 Show me the money, show me the money 난 빛을 발한 적도 심지어 돈을 제대로 벌어본 적도 없었어 회사에게 10만 원을 주겠다면서 공연 섭외가 커져도 왜 들은 많은 로꼬가 그렇게 슈퍼스타가 됐습니까 새로운 동지를 찾아 떠난다고 했을 때 요구받은 위약금은 이어건 너도 알다시피 그게 왜 결국 반값으로 합의가 됐는지는 아직도 난 몰라 어머니가 무릎을 꿇었을지도 이제 내가 고른 옷을 입고 무대 윗공기를 마셔 내 녹음실은 우리 집에 제일 작은 방 한 컬 어느새 많이 단단해진 듯해 떨어질 일 없는 살점 이제 나를 섭외하고 싶으면 그냥 10만 원은 손에 쥐어줄게 가져가 I'm gonna be stronger than heartless Never die like a zombie 누가 날 막어 감히 왜냐면 나는 검송하지 나는 나는 검송하지 I'm gonna be stronger than heartless Never die like a zombie 누가 날 막어 감히 우리 왜 남은 나는 검송하지 나는 나는 검송하지 Yea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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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 yeah 태어났어 집이 잘 못살았어 TV에 너바도 딱히 변한 건 없었어 눈을 뜨면 옆에 벌레 식단은 두부도요 블랙 마찬가지였던 멤버 형이 시킨 피자가 여자보다 설렜었던 지난 날의 기회도 뻔해 알다시피 나도 가끔 겁먹어 8마리 발란틴 랩 MTV 첫 무대를 위해 곁에 무릎 보대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가늠이 되었나봐 No no 내 좋은 모습만 보면 돼 그가 했던 손모델 이제는 비싼 시계들이 보호해 한 추억이 마주 될 현실 여기에만 갇힌 무대에서 토해 그때 내 성을 도달기준 이대로 위하 다시 건배 I'm gonna be stronger than heartless Never die like a zombie 누가 날 막어 감히 왜 다면 나는 검송하지 나는 나는 검송하지 I'm gonna be stronger than heartless Never die like a zombie 누가 날 막어 감히 왜 나면 나는 검송하지 나는 나는 검송하지 Yea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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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keep pushing on I keep pushing on Without you Days go one by one I can be strong enough Without you I'll have this smoke and this fire And next time I'll be a loser And I can be strong agai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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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